안녕하세요. 크리스강의 모르면 나만 손해 TV입니다.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57.3%는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42.7%는 전세, 월세, 사글세 등으로 집을 빌려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에 관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빌라왕 전세 사기 때문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럴 때 나의 소중한 보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기간은 종료가 됐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들에 비해 인지도가 많이 낮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게 될 경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우리는 떠나버린 그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선 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즉 집에 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예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대항력을 지키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재임대나 매매가 불가능하고 보증금에 관해서 분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사 갈 때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집에 들어올 일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빨리 돌려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악질 임대인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 이건 동시 이행관계니까 동시에 진행하자. 그렇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안 돌려준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 등기 해지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건물의 인도는 동시 이행관계가 맞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세입자가 집을 인도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체되어 발생한 법적인 절차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해지로 인한 소송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임차권 등기 해지 의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최대 연 12%의 지연 손해금까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 전세보증금 이거 그냥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거 받아서 주면 되는 돈이잖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세입자에게 꼭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임차인분들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그렇게라도 안 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지연 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